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거루터기입니다. 이것을 말씀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는 채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남방구, 오시아니아, 남태평양, 그야말로 바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바노아트에서 전도 집회 및 다양한 국가 행사가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사단법인 서밋 7시 237 주간으로 학교, 국립, 소가, 유치원, 소가, 나우유키, 장로가 그렇게 헌신을 해서 초등학교를 건축하는 데 기공을 하게 되고 바노아트 정부와 또 우리나라 사단법인 국회 물포럼이 있어요. 국회 물포럼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종전을 기념하는 평화기념식 또 평화기념비 처부기를 그렇게 형태로 갖추어서 제막식을 하고 빗물 식수와 시설 중공식, 남태평양 물가 위생 개발 목표에 관한 강령과 포럼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바노아트에서 대통령,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다 참석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성용 국회 부의장, 또 한나라당 해군참모총장 지냈더라고요. 김성찬 의원, 또 더불어민주당의 박강원 의원, 바른민주당의 윤재원 의원, 사무총장이죠. 이분들이 각 당들을 대표해서 다 그렇게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바노아트는 그야말로 다양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 온종일 아침에도 밤까지 온몸이 젖을 정도로 거기는 한여름에 엄청 더워서 가을인 줄 것 같더니 더워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날씨 변화가 많은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14개 나라, 나라들이 주위에서 다 왔어요. 솔로몬, 주위에서 모든 나라들이 14개국에서 그렇게 대통령, 수상, 국회의장급으로 그렇게 하와이에, 하와이에서는 대표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와이도 오시아네아 지역에 해당된 데서 그렇게 다 참석을 해서 서로 이렇게 메시지도 듣고 포롬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무슨 스케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복음 가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하든 복잡하든 은약의 여정이다 은약의 여정이에요 우리 삶이 그랬대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도 하루 종일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은약의 여정 속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뭡니까? 물으면 은약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은약의 여정이다 은약의 여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약의 여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실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본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는 나는 없고 나라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새사람을 걷어왔다 말은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스케줄도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이 원하는 스케줄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교회의 스케줄이에요 그게 우선데 그게 은약의 여정이에요 교회가 원하는 스케줄 교회가 가는 방향대로 맞추어서 교회가 가는 흐름 따라 같이 가는 게 은약의 여정이에요 나 못 가 나 시간 없어 그러면 뭐예요? 은약의 여정에 벗어버리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 듣게 하고 이 교회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은약의 여정 속에 쭉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체질에 맞나 안 맞나 그런 사람이 맞는데 그거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은약의 여정은요 이 은약 삶 속에 그래서 12대 앞에 게 뭡니까? 12대 앞에 게 뭡니까? 우리 교수님까지 말하고 제가 말씀 들었지요 그냥 생명 가진 자가 생명 전하고 생명 걸고 생명 누리고 생명 살리는 거예요 12대 IP 다 들어갔어요 더 쉽게 말할 게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이 12대 IP예요 여러분 삶이 말씀을 은약하고 나 은약을 내가 듣고 은약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와요? 농인들 마음에 들어옵니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그 말씀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삶 속에서 그걸 실현했더니 응답받았다 내 뜻이 아니요 요하의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뜻대로 응답이 내 소원대로 응답이 아니 내 욕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은약 따라가는 게 12대 IP라니까요 말씀 일단 말씀 거의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 응답 못 받는 사람들 또 애틀로 돌아가는 사람들 후회하는 사람들 그 특징이 뭐냐 은약이 없어 말씀이 없어 교회 안에는 있어 나가면 없어 나가서 올해부터 할까 지 마음대로 살아 둘러 와 또 예배 들여 또 가 또 마음대로 살아 그려놓고 하나님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 기도해도 예배 드려도 헌금해도 별 수 없더라 그리고 사라집니다 어느 날 도태됩니다 그 사람은 뭐요 은약 여정을 안 가서 그래요 은약 여정 따라 안 가서 말씀 따라 안 간 거예요 하나님 자네의 최고 축복은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은약의 여정 가는 거예요 우리 예원계 모든 성도들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은약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저번에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장세기 37장부터 본격적으로 뭐요 요셉에 대한 말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장세기 1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기사 야구 요셉에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독특하게 오늘 본문의 38장에 요셉이 아니요 야구배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가 불쑥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팍 튀어나와서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내용을 보면 3유 연애 소설 같은 이야기 성경의 흐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냐 사과족들은 이 부분만 읽으면 시험될 정도의 왜냐하면 시아부지하고 맨누리하고 맨누리하고 다말과 불륜관경이라는 거예요 시아부지하고 맨누리하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은 38장 전체 얼마나 성경에 어마어마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이 하신 거 다 기록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많으니까 이 성경에는 딱 요약해서 생명 구원 없는 성치대를 말씀하여 딱 요약해서 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어떻게 38장 전체를 이 내용에 넣었냐 엄청난 양이 엄청난 배려거든요 지금 이게 영재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재의 눈을 뜨야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사건의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 은약 성취 은약 여정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전체를 다 배려한 거예요 성경에서의 키는 뭡니까 성경에서의 키는 은약이에요 은약 카브나트 은약이라고 그러니까 은약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 긴 말씀이거든 구약은 오래된 약속 신약은 새로 된 약속 아멘 그거 잡고 사는 게 성경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약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떻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있는가 은약이 말씀이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습니다 도리어 은약을 잡지 못하고 은약을 없이 그냥 성경만 많이 읽었다 뭐가 들어왔냐 엄청난 교문이 들어옵니다 교문이 들어와가지고 은혜 못 받아요 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놨어요 은약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망하는 친구도 주위에서 많이 봤어요 장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은약 주제 3장 18절에 강조되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약속 은약의 성취 장세기 3장 15절 수록교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0절 23절 왜 어쩌세요 왜 어쩌어요 기본이죠 기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은약이 쫙 그래서 성경은요 장세기 3장 15절 15 여자의 손 붙듯이 시해가지고 수록교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 3기 2장 8절 기본적으로 은약이 뭐냐 성경은 또 다른 말이에요 성경은 또 다르게 시작돼요 여러분이 이 은약이 이 말씀을 잡고 이제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이 사실을 이 은약이 장세기 3장부터 내로는 은약을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소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놀라 다른 제자도 알아듣지도 못해 이거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가 가르쳐줬다 은약이 장세기 3, 15절 성취되는 이 은약의 요정을 베드로가 한 방에 고백한 거예요 자 이제는 뭐예요 상대 1장 8절의 은약이요 이 말씀을 이제 이제는 땅 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비 28장 18절 20절에 말이죠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으로 은약 성취해야 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뭐예요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로 되신다고 인류에 해답되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로 오셨다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은약의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은약이 성취되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은약 성취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종주원 목사가 처음으로 설교했는데 제목 보니까 은약의 여정이더라고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제목은 잘 잡았다 은약의 여정이다 내가 설교하려고 했는데 똑같이 적어놔서 보니까 은약의 여정 농인의 은약의 여정 제가 농인으로 살아간 농인 현장에 가서 농인에게 예수가 글쓰라고 회답을 장기 3장에 빼내가지고 6장 10장에 빼내가지고 하나님 자녀를 은약으로 집어넣어주는게 지가 살아갈 은약의 여정이라고 은약의 여정 맞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은약의 여정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은약적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사람이 돼요 저 장노님은 만날수록 영적인 뭔가를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도전이 된다 만날수록 영적인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영이 살아나 만날수록 대화할수록 정말로 감동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에요 저 근사님 만나면 이상하게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내 머리가 혼탁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 분석 간단합니다 내가 내 영이 내가 거듭났다고 하면 내 영이 알잖아요 내 영이 분석이 되잖아요 알잖아요 벌써 듣잖아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은약 여정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약 성취에 그런 사람은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승인받게 된다 이런 축복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은약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일찍 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심각한 내용이 담겨져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랬어요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 아둘람 사람 시라에게 갔다 이것은 잠시 내려간 것이 아니라 거주지를 자체를 옮겨버린 거예요 거주지를 옮겨버린 이사를 가버린 아예 옮겨버렸어요 이 아둘람은요 가난 31 성업 중에서 하나예요 성업이 31개가 가난 땅에 있는데 그 중에 한 성업이에요 거기 가서 뭐요 가난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방인입니다 가난 여자와 결혼해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결혼해서 끝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언약의 눈누를 가지고 볼 때는 자 이 유다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겠어요 당시 유다를 비롯해서 야곰의 아들들은 우상 문화가 팽팽해 있던 가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 땅이다 우상 숭배한 땅이니까 쉽게 말해서 가난 문화의 동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야곰의 우손들이 자녀들이 다 가난 땅이 문화소예요 당시 야곰 집안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약을 바탕으로 세웠던 집안이기 때문에 이 집안은 뭐요 야곰 집안 은약 속이기 때문에 나머지 가난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해요 딱 야곰 가정만 은약의 가정이 있어요 은약이 안에서 찍어보고 문제가 많이 있어도 은약의 가정 이 한 집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싹 다 하나님 없는 가난에 사는 우상을 숭배하는 전혀 이방족속들이 한마디로 이 야곰의 집은 은약 공동체였어요 은약 공동체 그런데 이런 공동체를 떠난다 이 공동체를 떠났다 이 말은요 곧 다시 말해서 영적 생활적 타락이 시작됩니다 유다가 우상숭배하는 가난족속의 문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절로 5절에 보면 유다가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새 아들을 낳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 완전히 이방 문화에 빠져버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애틀에 갇혀버렸어요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렸어요 유다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그 역량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대물림이요 자녀들까지 유다가 타락해서 완전히 이방 쪽으로 가니까 태어난 자녀들도 은약의 자녀가 은약을 놓치게 되면 계속 어떻게 돼요 문제력이 계속 터지게 돼 있어요 6절로 6절로 7절로 보세요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엘이 여화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화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우상승 문화에 빠진 유다 가정교육 뭐 말할 것도 없죠 문제가 심각한 장면입니다 장자엘이 뭐요 장자엘이 하나님이 죽이실 정도로 악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죽여버릴 정도로 악한 사람 은약 전달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않았습니다 8절로 10절 보세요 유다가 온안에게 이르되 너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너 형을 위하여 시가 있게 하라 온안의 그 시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시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당시에는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의 대를 잇도록 시를 줍니다 시를 그걸 형 사치수 제도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계대결혼 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따라서 동생 오난이 형수를 맞았습니다 형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다말과 관계를 하면서 땅에다가 계속 설정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 아이를 낳아 시를 주라 그랬는데 계속 땅에 설정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 한 본질적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 오난의 생각 속에 물질 문제예요 물질 문제 당시 장자는 부모의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가져가게 돼 있어요 부모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게 돼 있어요 형인 애일이 죽었기 때문에 오난히 자기가 장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재산은 최소한도 50% 이상 절반의 재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형 부인 다말이 자기를 통해서 그 시를 받아 아가 태어놓고 그 자기 아이가 아니요 장남이 되는 거 집안 장남이 되는 거요 장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 안 되고 애일의 형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재산이 자기가 계산할 때 4분의 1로 나눠지는 거요 50% 받을 거에 4분의 1이 줄어들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서 오난 또 하나님으로부터 죽임을 다갑니다 하나는 죽여버렸어요 자 구약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요 직접 심판했어요 요즘 하나는 직접 심판해서 죽을 놈 많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이 막 바로 죽이고 죽이고 살리고 하나는 직접 바로 유다 가정이 풍지 박산났어요 자 이렇게 계속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그늘을 쳐다봐야 돼요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은 결국은 유다가 뭐요 어딜 떠났어요 언약 공동체를 떠났어요 언약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야곱 가정유예는 언약이 없는데 이 언약 공동체를 떠났어요 야곱과 다른 형제들이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형제들 문제 많잖아요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오늘 막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더 많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상하지요 은약 공동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보셔서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그게 특징이에요 회복이 됐어요 복음 있는 곳에는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뭐요 문제가 찾아오죠 문제가 찾아옵니다 사단은 성도들로부터 흩어놓아가지고 각각의 객파를 하는 전략을 쓰고 계속 흩어놓죠 흩어버리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죠 사단 전략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잘라지요 천주교 하나예요 불교가 거의 하나죠 천주교 하나입니다 같은 교회도 하나예요 전세계 하나예요 놔둬요 우상숭비하죠 제사진에죠 뭐 식인들 다 하니까 놔둬요 그냥 이 교회는요 계속 하나님 계속 그리스도 말하니까 개박사를 내가지고 교회 다 짜글라 장작 때문에도 불을 확 붓고 있는 장작 때문에도요 장작 하나씩 던져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금방 다 꺼져 버려요 다 불이 각계 계파로 다 던져버리면 하나씩 다 던져버리면 금방 꺼져 버리잖아요 여러분은 서론에 속았어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애 난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빴어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구역 또 교육기관 어디 부서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있잖아요 공동체에 떠나지 마세요 그 공동체에 떠나면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단 말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은요 계속해서요 개인 중심으로 뜯어놓고요 개인 중심이요 전부 다 각자 자기 개인 중심 자기 중심이요 세상은 그걸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원룸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서 혼자 독거노인들 무시하게 가지고 혼자 산 우리나라 반이요 반 혼자 살도록 지금 계속 막혔던 그렇게 흘러가고 다 혼자 아침에 딱딱딱 갖다줘 새벽부터 다 갖다줘 혼자 사니까 세상은 그걸 흘러갑니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뭉쳐야 돼요 복음 공동체 복음 공동체는 계속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기관이 뭐요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사단은 이 가정을 깨버려요 이 교회를 깨버려요 이 두 개 하나님이 만든 거 집중 공격이에요 무엇보다 이 은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정가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교회예요 그런데 잘 보아야 할 것이 우리가 교회라는 이 은약 공동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사람 모임이니까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가장 각성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 문화가 안 맞고 서로 서로 정서가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표현이 안 맞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요 에이씨 골짜프 교회가 뭐 뭐 구석이 많아 하나님은 뭐 내 하나님인데 인터넷은 예배드리지 내 보고 싶은 사람 내 체질이 많은 사람 골라가면서 목사들 쫙쫙 나오니까 보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런 생각 세남 사는 게 편지 않을까 무교주의자들 많이 있습니다 유다 생각이 그랬어요 야곱 집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어머니가 다 다르지 뭐 그래 서로 시기야 절대 서로 막 치열하게 싸우지 요셉을 죽일 날 정도라 얼마나 그 집안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쉽게 말하면 야곱 집안에 하루도 바람잘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골치 아프게 찌개지고 뽑고 사니 아이고 나 이 집 떠나야 되겠다 라고 떠난 거예요 이게 뭐요 치명적 실수입니다 문주의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은약 공동체인 은약 공동체인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서로 은약적 관점에서 서로 서로를 보금적 관점에서 내 기준에서 보지 말고 내 기본에 내 자존심에서 보면 맞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가지고 지속도 신앙생활을 못해요 내 중심으로 하면 문제와 사건은 언제나 있어요 문제와 사건을 휩쓸리지 말고 문제와 사건을 기도자목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자목 삼으면 돼요 그걸 바꿔버리면 돼요 나의 영적 이 성장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으면 돼요 발판으로 아멘 여러분 이 복음 공동체에 있으면요 내가 서로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하면서 복음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감싸주면 안 될 게 뭐 있어요 WRC가 22년째 하고 있어요 2만 5천명 왔어요 2만 2만명이 넘어 사고 하나 났습니까 문제 하나 생겼습니까 22년 동안 우리 다리빵운동이 전세계로 확장되었는데 문제 하나 있습니까 질문 하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 그런 거 없어요 자기주장 없어요 심지어 따불 날씨 안에서는 마을에 밖고 찬양불대 밖에서 이거 교통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래도 사명가 합니다 더 수많은 쓰레기 탁하고 깨끗하게 흙수하면 누가 합니까 보금의 위력입니다 보금의 위력 은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위력이에요 나라는 게 없어요 내 계산 없어요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갑니다 그래야 세계보험하지 뭐 너무 이것저것 상처받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뭔 세계보험합니까 지 보금화도 안 돼있으면서 모든 것은 뭐요 보금적 관점이 오시기 바랍니다 보금적 관점에서 모든 것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돼요 나의 영적 성장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영계 모든 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약이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말의 은약신앙입니다 11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맨을이 다말의 길에 대해 수절하고 너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므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자 유다는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있으면 이제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셋째 아들 이 셀라가 자란 후에 배를 잇게 할 것 있으니까 너 친정 가서 있어 그래서 다말이 친정 갑니다 친정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유다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장성하고 보낸다는데 안 보내세요 왜 혹시 하나 남은 이 아들까지 죽게 될까 싶었어요 죽을까 해서 염려가 됐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었는데 유다는 애도 기간을 지난 후에 양털을 이제 깎으려 딥나라는 곳으로 갑니다 당시에 이 가난 지역에는 양털 깎는 때를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축제가 이제 어마어마한데 그 축제 한 시간 모두 다 흠뻑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풍류의 신 바흘과 아스타롯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들의 제사 행위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가난 문화에 완전히 통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14절 보세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아니었으므로 말나옵니다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의 옷을 벗고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여사제처럼 꾸미고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자기가 장녀처럼 그렇게 모습을 꾸미고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이 유다는 이런 다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와 잠자를 같이 하게 되고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런 다말의 행동은 단순히 육신적 쾌락이나 다른 동기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혼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다른 남자하고 저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은 이 유다 가문 이 야곱의 가문 이 가문의 시를 받기 원했어요 가문의 시를 요구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다말에게 안 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이 생명을 걸은 겁니다 생명을 걸고 유다 가문의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오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24절을 보세요 석 달 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리로 말하되 너 며느리 다 말해 행엄하였고 그 행엄함으로 말면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러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러되 이 묽은 임자로 말면 임신하였나이다 성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러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렉이 주지 아니었으므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은 유다와 잠자리 할 때에 받은 담보물이 있어요 잠자리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겁니다 이것 가지고 죽음의 상황을 피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다말은 자신이 유다의 시를 받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임을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 결단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유다는 이 담보물을 보면서 다말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서 옳도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어렵다라는 의미 어렵다 유다도 다말의 행동에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한 영격 결단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단순한 음란에서가 아니라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을 인정한 거예요 결국 다말의 생명권 결단을 통해서 언약의 대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말은 상둥이를 낳았습니다 이 중에 베레스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크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어요 놀랍지요? 특별히 다말의 언약적 행동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유다에게 영적 자극을 확 주었습니다 영적 자극을 주었습니다 이야 이 며느리가 이 언약의 계보를 잇겠다고 그러면 내가 뭐냐 하면 뭐냐 하면 완전히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언약적 사람으로 유다가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이번 이 사건 동에서 그 후에 유다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흉년되어 가지고 애급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데 이 쌀쌀을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숨기면서 너 동생 너 도둑질했지 그 도둑질은 요셉이 이렇게 머리를 써가지고 잡아놓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절대 아니다 하니까 너 동생 베나민 데려와 그러니까 이 유다가 내가 담보로 잡히겠다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자기를 죽으면 죽겠다 내가 이것 때문에 요셉이 동생을 안되면 내가 죽겠다 이 정도로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이 생명을 걸고 담보가 되는 결단을 할 정도로 바뀌어서 다말 사건 이후에 영적인 성수의 길을 유다가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이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의 잘된 이 여러분 은약적 행동이요 다른 사람을 엄청 영적 영향을 입을 수 있어요 영계전 성도 여러분들 은약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증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식사한다고 이렇게 빵을 이렇게 빵조각을 이렇게 집었어요 그때 집에 있는 키우던 이 개가 루트를 딱 얼굴을 쳐다봅니다 얼굴을 쳐다봅니다 거기 빵을 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잼을 발라가지고 이 먹네도 계속 루트만 쳐다봅니다 그러나 모르는 자고 빵을 먹습니다 자고 계속 루트만 쳐다봅니다 그때 루트가 뭘 느꼈냐면 빵을 딱 먹던 빵을 딱 놓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저 개처럼 저 개가 나만 쳐다보는데 나도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여 주 없었어요 우리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많은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 없었어요 우리 영례성도들 은약의 실체이신 예수의 기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말씀만 잡아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내 생각과 내 기준 이 애틀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은약 성취라는 세 틀 그 세 틀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다말처럼 은약을 이루는데 생명권 결단과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해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는 발걸음마다 오직 요가의 뜻만은 완전 시험에서 하나님께 최고 인광 돌리대는 복된 발걸음들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은약적 여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결정을 은약 속에서 실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 내 기분 내 옛 사람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정말 은약적 사람으로 살아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사례 예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옥에 모든 승부를